음악 이번 시간은 듣기 제1, 2부분 16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난이도 별 5개, 다음어만 정복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전략 PT, 집중 PT 전략 노트 함께 보겠습니다. 첫번째, 어기어투에 주의하자 라고 나왔는데요. 어기어투에 관련된 표현이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어기어투 표현을 알아두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상화재에 관련된 빈출 표현에 주의하자 라고 나왔는데요. 일상화재에 대한 소재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단골 주제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결혼식 참석에 관련 내용이 나오거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어휘들은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번째, 강조, 반어 표현에 주의하자 라고 나왔는데요. 이 표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강조는 주로 부사를 이용하거나 이중부정을 통하여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기로 하는데요. 반어법 토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빈출 표현을 정리해서 외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 여러분들 1일부터 14일까지 파트 1에 여러분들 유형별로 정해놓은 거 알고 계시죠? 강조, 반어법 관련 듣기 표현 잘 외워두신 후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 관용어 표현에 주의하자 라고 나왔는데요. 관용어는 그 단어의 직접적인 뜻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어의 직접적인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합니다. 그러므로 빈출 표현을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접속사 표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화 중에 접속사 표현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간혹 전환관계 접속사가 쓰인다면 앞뒤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평소에 잘 들리지 않은 접속사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환관계, 수이란, 진관, 자주 나오는 표현 되겠고요. 가설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로고와 야오실, 자 로우 표현 자주 나오죠. 그렇죠? 조건 관계에서 요새 자주 나오는 거 여러분들 즉, 요, 혹은 주, 페이, 에이, 자이비, 오직 에이해야만이 비할 수 있다. 비로소 비할 수 있다라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T 시크릿 함께 볼 텐데요. 다음어, 빈출 표현 13가지, 난이도 별 5개, 굉장히 중요한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어라는 건 여러분들, 읽는 병음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병음을 읽히느냐에 따라서 뜻도 달라지겠지요. 듣기 관련 문제는 병음으로 들리는 것보다 보니까 병음이 어떻게 들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글자는 여러분들, 시 라고 읽을 때는 명사로 학과라는 뜻입니다. 찡지, 시 하면 경제학과라는 뜻이고요. 종원, 시 하면 중국어과라는 뜻이죠. 두 번째, 찌 하면 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링딸 하면 넥타이라는 표현으로 찌링딸 하면 넥타이를 매다라는 표현은 관련 표현을 알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항상 나오는 말 안전띠를 매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전띠를 매다, 찌 안 된다. 이렇게 쓰이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읽혀두시고요. 두 번째, 게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글자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게이. 주다라는 뜻이죠. 관개인이 돌려줄게. 하지만 두 번째, 공급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지이라고 발언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공지지에서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 아시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동일한 글자 나왔는데요. 쪼, 쪼, 당첨되다라는 동사로 사용하는 데는 성조가 사성이라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지, 쪼, 집중하다, 모으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여러분들, 성조가 일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레이라는 글자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쉬운 뜻으로는 피곤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 찌레이라는 동사로 쓸 경우에는 사타라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5번 글자, 이거 여러분 많이 보신 단어죠? 차보, 또, 라는 의미로 쓸 때 차, 라고 발음할 때는 무사로는 거의, 형용사로는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가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추, 차이라고 발음돼서 상황에 따라 차, 혹은 차이라고 발음될 수 있겠구나. 확인해 주세요. 자, 6번, 장이라는 단어인데요. 보시면 장흐, 장소라고 할 때는 성조가 삼성이에요. 그쵸?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이, 장, 춘몽, 하게 되면 일장, 춘몽이라는 표현으로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7번에 지아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얘가 각이라는 의미로 쓸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아오도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각도 관점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두 번째, 연기나 역할 관련해서 배울 때는 여러분들, 죄서, 죄라고 발음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서, 역할 말고도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뭐라고 하냐면 난 쪼죄, 혹은 뉴 쪼죄라고 표현하여 죄라고 발음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에 이 글자, 세계, 경미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콰이지 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배워서 습득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쇄호이, 조동사로 여러분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쓸 때도 호에이라고 발음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5번째, 이 글자 여러분들 잠이 들다라고 할 때는 쉬자오라고 표현되지만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쇄호, 쇄호, 쇄호이라고 표현되요. 이렇게 글자가 달라진다라는 거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0번, 이 글자 굉장히 자주 보는 쉬운 글자지요. 동사로 쓸 때는 뜨어, 얻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조동사로 쓸 경우에는 때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파 라는 글자 나왔는데 여러분들 리빠 이발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성조가 사성이었는데 그쵸? 사성 근데 여러분 파비아어 발표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성조가 일성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 뜻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글자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할 때는 삼성으로 지아화 라고 발음하는데 휴가, 휴일, 방학기간이라고 할 때는 지아치이라고 해서 성조가 사성으로 바뀐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13번에 이 글자 여러분들 직업, 업종으로 얘기할 때는 항의해, 항이라고 발음하는데 거행하다 라고 의미할 때는 여러분 귀싱해서 싱이라고 발음된다.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 다음어를 잘 확인해 봤다면 바로 실전 문제를 풀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관련 실전 문제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 실전 문제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제2부분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핵심 표현과 동의어를 찾아라.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집중 PT 전략 노트 함께 볼게요. 첫 번째, 보기를 파악하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기를 파악하면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보기가 나올 경우 간혹 보기만 읽어도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문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라.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독기 이 부분은 중심 내용 찾기, 즉 주제를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는 주로 지문의 처음 혹은 마지막 부분의 감자 쪽으로 드러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파악하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에 주의하자. 본문의 내용과 보기가 보통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들 세심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생김새만 비슷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오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명언 교훈과 관련된 문장의 뒤를 주목하자. 오늘 풀게 될 실전문제 관련 문제는 바로 1번이 명언에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요. 명언 교훈에 관련된 문제는 보통 명언 교훈을 언급하고 그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언급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언 교훈에 관련 문장이 어렵더라도 그 뒤에 설명 내용만 잘 파악한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관관되겠습니다. 실전문제 1번 푸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지식상식문화는 사실에 근거한 글에 주의하자. 지식상식문화에 관련된 문제는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상식문화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 본문을 보지 않고도 보기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보기가 있다면 미리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표현과 근의어 표현 12가지 보태인데요. 보기에서 지문과 같은 단어나 같은 표현이 내용에 나올 경우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간혹 지문의 내용을 비유해서 표현하거나 동의어로 제시되는 경우 핵심표현의 의미를 보기와 비교하여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번에 분포하다 널려있다라는 표현이 벽역되어 밖에서 보기로 나올 때는 쥐또하게 되면 여러분 다수를 차지하다라는 의미로 나올 수 있겠고요. 세번째, 시상, 시대적 유행이라는 뜻인데 우리 밖에 걸어서서 우리의 옷이 유행, 유행하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5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단수환이 환영받다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사랑받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인기가 많다는 표현으로 셀, 소, 시, 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보신 후에 바로 여러분들 여섯 번째 바로 밑에 거 보겠습니다. 쥔성, 실, 지, 전성, 시기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빨롱, 실, 지, 번영한 시기, 개화, 시기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같은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표시한 지금 이 세 가지 표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잉용광판, 응용이 광범위하다라는 이 표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얘기되니까 시종팡비한 이런 표현들이 정답될 수 있다라는 걸 잘 확인해 주시고요. 12번에 메이 꾀지,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판 위에 하게 되면 이를 이룰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은 규칙과 제도를 엄수해야 된다라는 준수, 꾀지어, 허, 줄도라는 표현과 규칙과 제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과 동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읽어보시고요. 도깨 1부분, 2부분, 3부분 진출 양사 표현 21가지가 나왔는데요. 5급에 해당하는 양사 표현의 쓰임새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양사를 찾는 문제가 매회 출체되진 않지만 어떤 질문에나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에 직접 출체되었을 때 양사인지 아닌지 어떤 것을 세는 단위인지를 잘 몰라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빈출 양사를 꼭 짚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아시게 되는 거 시험에 자주 많이 나올 것 같은 거 여러분들 2번 보겠습니다. 줄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줄 양, 양 한 마리, 양을 세기도 하고요. 이줄 조안, 배를 세기도 하고요. 이줄 샹즈, 상자를 하나 세기도 하고요. 한 쌍의 물건 중에 하나만 가리켜요. 그래서 이줄 와 짜게 되면 양말 한쪽, 한 짝을 가리키는 편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자, 우리 바로 여러분들 11번 보겠습니다. 취나 여러분, 무리, 때라는 의미죠. 이줄 실자, 한 무리의 사자. 요거 시험 자주 나오고요. 12번도 자주 나오죠. 뿐, 번, 차례, 끼, 바탕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식사 또는 질책, 권고 등을 세는 단위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티엔, 츄, 싼 돈, 반, 새끼의 밥을 먹는다. 이것은 식사 세는 양사로 쓰인 거고요. 두 번째, 피, 빙, 라이, 돈, 한바탕 혼이 나다라는 말로 이것은 질책, 권고 등을 세는, 횟수를 세는 양사로서 쓰였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11번, 12번, 중요한 양사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16번 보겠습니다. 크 하면 여러분, 알이라는 뜻인데요. 둥글고 작은 알맹이 모양 같은 것을 세는 단위로 써 이크, 또한, 시래게 되면 다이아몬드를 세는 양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씨앗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들을 세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 요새 자주 나오죠. 말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듣기 시험에서도, 독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필이란 말로 여러분들, 비단, 천 등의 길이를 세기도 하고요. 말, 노세 등의 가축 등을 세는 단위로도 쓰이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냥, 삐마하게 되면 여러분들, 말, 두필이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요거 잘 확인해 주세요. 자, 요렇게까지 확인해 봤다면 여러분들, 여태껏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실전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은 실전 문제에 반영돼서 나오는 문제는 바로 2번. 그리고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나온 내용이니까 잘 숙지하시면서 실전 문제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쓰기 제2부분 16번째 시간입니다. 사진, 장문 관련 내용으로 주제는 이벤트, 생일, 선물, 파티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 비트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분석하자라고 나왔는데요. 먼저 사진을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사진 속 상황이나 분위기, 배경, 등장인물 등의 요소를 잘 살펴보고 특징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구상합니다. 사진의 상황을 파악했다면 주제를 정해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한 장의 사진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내용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먼저 대략적인 스토리를 구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진의 분위기와 상황이 내가 작성한 글 안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1인칭 시점에서 일기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꼭 사양해야 되는 제시어가 없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겠고요. 어떤 종류의 글을 써도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일기 형식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에서 일기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벤트 관련 주제에 모험 답안을 외워두자. 축하, 이벤트 주제들로 모험 답안을 만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이나 꽃, 이미 조금, 파티, 즐거운 분위기의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나 문형들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예제 첫 번째입니다. 사진을 봤던 여러분들 반지를 끼고 있는 손과 다른 사람의 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다정한 분위기가 될 텐데요. 일단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죠. 사랑, 연애, 결혼, 프로포즈 등과 같은 단어의 주제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 구상 볼 텐데요. 줄거리. 남펑요, 남자친구가 게이와 저에게 나디안호 전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약속을 하고 만나게 되겠죠. 위에 이치, 출판,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 나아줘. 들고 왔어요. 화, 꽃과. 두 번째, 찌에질, 반지를 들고 추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중심 내용은 여러분 반지와 꽃을 줬으니까요. 파샹워, 그가 나에게 찌우, 후원하면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구상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 사진을 보고 나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간략하게 한두 주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한 내용으로 활용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일생의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저만저만을 시, 난왕도 르즈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예문 볼게요. 진텐 시, 오늘은 워 이승, 나의 일생의 난왕도 르즈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두 번째, A가 B에게 전화를 걸다. A 게이비 다 디엔 화. 번역하게 되면 남자친구 나에게 전화를 걸다. 남펑용 게이버 다 디엔 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A 샹워. A 샹비 치우, 후원했어요. A는 B에게 청혼하다. 타 샹워, 그가 나에게 치우, 후원을 하게 되면 청혼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런 사진 말고도 유사 주제, 빈출 사진으로는 선물 관련 사진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글이니까요. 이런 사진에도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꼭 모험 답안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생일 선물 이벤트 관련 유형의 모험 답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텐 시, 오늘은 워 이승, 내 일생의 난왕도 르즈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자, 오셩은 슬호 오전에 난 벙유 남자친구가 게이 워 저에게 나 디엔 화 전화를 걸었어요. 위에 약속했지요. 워 저와 약속했어요. 이치 함께 시완 판 저녁을 먹기로. 그래서 시아 바요 호 퇴근한 후에 워 취라 저는 갔습니다. 워 워 위에 띵다 우리가 예약한 판 뎀 음식점으로 갔지요. 호텔로 갔습니다. 투란 갑자기 남자친구가 환 저 시이프 정장을 입고 우리 손에는 나 저 화 허 지에 지 꽃과 반지를 들고 추시에는 나타났어요. 타 샹워 그는 나에게 주훈 라 청혼하였습니다. 프로포즈였습니다. 워 당란 저는 당연히 한 칼 신다 매우 즐겁게 다잉라 추락해 주었습니다. 라면서 문장 끝내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어휘가 없이도 문맥이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글을 쓴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 실전 문제 생일 선물 과연 유형 글과 두 번째 이벤트 선물 관련 유형의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